면역력 챙겼어? 면역력 안 챙겼구나 빠이빠이, 주위 잘 갔다와 빠이빠이 너 면역력 챙겼어? 맞다 어머니, 면역력 챙기셨어요? 아, 챙겼어 소중한 사람의 면역력 정관장으로 챙겨주세요 믿을 수 있는 면역력, 정관장 대박이군 대박이야 세상 사람 모두 니가 대박이야 형님도 대박 언니도 대박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대박이야 세상 살이 힘들다 해도 SK에서 만든 쇼핑채널 SK스토어에서 즐거운 쇼핑하고 계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좀 지켜보시라고 도움드릴 만한 상품입니다 여러분, 딱 보실 순간 아, 정관장 항상 믿을 수 있지 나도 한번 준비해볼까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네, 특히나 네, 특히나 정관장 네, 특히나 색 형태로 드실 수가 있는 바로 저희가 정옥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네, 한 병 한 병당 가격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액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 지금 화면으로 쭉 훑어드리는 정관장의 홍삼 정옥고 9병을 챙겨가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무려 9병이라는 점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시중에 나가보시면 정관장 매장에도 들러보시며 홍삼 제품들 많이 만나보실 수 있지만 비싸거든요 오늘 저희 SK스토어에서 좋은 가격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자연환경이 바뀌면서 사계절이 있는 거 참 좋은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내 몸이 그 계절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도 조금은 힘들 수 있고요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서 삼시세끼 잘 먹으면 건강 지킬 수 있지 하지만 우리 요즘 현대인들이 사실 삼시세끼를 제대로 다 챙겨 먹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건강보조식품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네, 그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을 받아봐야 되는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아마 우리 몸에서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일 겁니다 바로 면역력이 될 텐데요 이 면역력 자체가 약해지는 원인들을 살펴보시면 수면부족, 과로,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전자판화, 환경호르몬 우리가 무언가 특별하게 나쁜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면역력이 약해지는 그 원인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저는 이 다섯 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저도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에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뭔가를 누구로? 전관장의 제품으로 여러분 한번 도움을 받아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병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렇게 생긴 병을 총 9병을 여러분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전관장 하면 농축액을 또 잘 만들잖아요 네, 홍삼 농축액의 제조기술과 농축액 자체가 이 안에 진하게 담겨있다고 보셔도 돼요 이걸 보시면 물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진하게 지금 돼직하게 해서 쭉 하고 이 좋은 성분들이 쭉 지금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정옥구가 좋은 게 뭐냐면 사실 홍삼 좋은 건 다 아는데 이 쌉싸름한 맛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야 몸에 좋으니까 그래도 나는 먹는다 하시지만 사실 우리 애들이나 조금 예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는 못 먹겠어요 이러신 분들 많거든요 네, 그 좋은 홍삼을 조금 더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만들어낸 홍삼 정옥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원료로 벌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안에 착 감기는 느낌이 너무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맛이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쌉싸름함 속에 부드러운 달콤함이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스푼도 다 동봉해 드리니까 이렇게 한 스푼씩 매일매일 드시는 거예요 맛있죠? 맛있죠? 맛있어, 여러분 그리고 쌉싸름한 향은 있어요 왜? 육년근 홍삼이 기본 베이스니까 그런데 끝맛이 달콤해요 부원료로 벌꿀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한 스푼씩 이렇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까먹기 전에 그냥 한 스푼 딱 먹고 이제 외출을 하거든요 그렇게 드시면 알아서 얘가 건강해지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홍삼하면 여러분 많이 아시죠? 네 5대 기능성 네, 구체적으로 이제 그냥 단순히 먹어서 좋다가 아니라 이런 기능성들을 인정받은 게 홍삼입니다 하나도 놓칠 수가 없어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피로 개선 혈소판 응제 벅제를 통한 혈액 흐름의 도움 기억력 개선에 항산화까지 이런 5가지의 기능성들을 홍삼 정옥고 매일매일 챙겨 먹는 습관만으로 도움받아 보실 수가 있으니까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 나는 잘 몰랐습니다 귀찮았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SK스토어에서 홍삼 정옥고 놓치지 말고 선택을 해보세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정관장의 홍삼 제품은 약이 아니잖아요 건강 보조 식품이기 때문에 뭐 한 달만 드세요 아니면 열흘만 드세요 이게 아닙니다 꾸준히 우리 삼시세끼 밥 먹듯이 그냥 정관장을 늘 매일매일 한 스푼씩 이렇게 드셔주시면 분명히 여러분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5대 기능성에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꾸준하게 건강관리를 해보실 수 있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럼요 많아요 꾸준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총 9병을 저희가 보내드리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2명입니다 3명입니다 나눠보시면 몇 달 동안 우리 가족이 건강을 홍삼 정옥고로 관리할 수 있겠구나 계산이 되실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정관장 홍삼을 먹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뿌듯하죠 그 부분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총 9병입니다 각 병마다 스푼이 동봉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편리하실 것 같고요 저희가 무이자 10개월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부담액이 18,715원이면 가족의 건강을 당분간 쭉 한번 지켜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일시불 원하신다면 저희가 10,000원의 할인 혜택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 가격이 많이 내려옵니다 177,650원으로 가족 건강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정관장은 어디에 좋고요 홍삼은 어디에 좋고 이런 얘기는 사실 필요가 없죠 워낙 잘 아시니까요 그럼요 또 대한민국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정관장의 상품들을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관장의 홍삼 정옥고를 저희 SK스토어에서 구입을 하시면 너무나 괜찮은 조건에 9병이나 챙겨드리니까 우리 가족의 건강 하루라도 빨리 챙길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저희 자동주문 모바일 앱 활짝 열려 있으니까 우리 가족이 건강해지는 모습 상상하시면서 기분 좋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인기 폭발 핫이슈 홍삼 제품 정관장 홍삼 정옥고 예로부터 전해오는 고사의 전통 제조기법으로 달인 홍삼 농축액 홍삼과 벌불의 조화로 부드럽고 먹기 편하게 남녀노소 상관없이 온 가족이 편리하게 홍삼을 꺼리기 쉬운 아이까지 좋아하는 부드러운 맛 간편하게 섭취하면서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삼의 5대 기능을 내 몸에 온 가족이 진한 홍삼 농축액의 힘을 역시 정관장이다 당신을 위해 정관장 홍삼 정옥고 여러분 정관장 하면 그 역사가 어마어마하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지요 그 119년의 역사와 전통 속에 제조 노하우라든가 여러분의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녹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6년근 홍삼을 재배하는 것 자체부터가 뚝딱뚝딱 해결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6년근이니까 6년만 재배하면 되나보다 이게 아니죠 네 실제로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삼에 씨를 뿌릴 땅부터 관리하는 브랜드로 유명하고요 정말 많은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돼요 저희가 굳이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정관장이라는 이 한 단어만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기시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대로 움직이시면 될 것 맞습니다 사실 뭐 119년이 됐어 이런 걸 잘 몰라도 그냥 내 삶 속에서 같이 함께 호흡해 온 브랜드가 바로 정관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 믿음 속에 여러분의 건강을 좀 맡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119년의 역사 대한민국의 명품입니다 정관장 오늘은 홍삼 정옥고로 만나보시는 거고요 우리 가족의 면역력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정옥고로 시작을 하십시오 네 매일매일 홍삼 정옥고 챙겨 먹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실제로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 기억력 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항산화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총 9병의 구성인 것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각 병마다 저희가 스프를 다 동봉해 드리니까 편하게 드셔보시고요 한 달에 18,715원이면 가족의 건강을 정관장 정옥고로 시작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목돈 있으시면 이것도 괜찮아요 네 일시불 할인을 저희가 만 원을 할인해 드리기 때문에 행사카드 5% 청구 할인까지 다 받아가세요 그러면 17만 7,650원에 자동 주문 전원을 넣으실 수가 있으니까 기분 좋게 선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엄지 엄지 척 엄지 엄지 척 자상하고 다정다감해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매력이 넘쳐요 엄지 엄지 척 엄지 엄지 척 천생연분 내 사랑이에요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왠지 좋아요 엄지 척 평범하고 편안한 속에 깊은 이 남자 사람 냄새가 풍겨서 좋아요 성실하고 진실한 믿음직한 내 남자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엄지 엄지 척 사실 홍삼하면 5대 기능 수사를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몸의 기초 체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면역력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사람의 몸에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그걸 막아내고 이겨내주게 하는 힘이 그 힘이 있어야죠 면역력이 될 텐데요 그 면역력이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하나라도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진짜 전화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행복하신 거죠 네 수면 부족에 과로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에 전자파에 환경 호르몬까지 우리의 면역력을 공격하고 이것들이 면역력이 약해지는 원인이고요 또 사계절이 바뀌고 일교차가 바뀌면서 바깥쪽의 온도가 변하면 우리 사람 체온이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럼요 우리 면역력들을 위해서 무언가 관리를 꼭 하셔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 정과자 홍삼은 그냥 1년 365일 우리가 왜 우리 주부인들 입장에서는 쌀이 떨어지는 불안한 것처럼 그냥 정과자 홍삼은 늘 대놓고 그냥 건강 생각해서 드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총 9병의 구성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나 사실 홍삼 좋은 거 다 알지만 저는 약간 예민하고 입맛 좀 까다롭고 애들 안 먹으려고 이런 경우 있으셨을 거예요 좋은 거 아는데 그런데 정옥고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드시기 너무 좋은 게 이 안에 달콤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년군 홍삼의 농축액을 베이스로 한 다음에 부원료로 벌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삼의 그 쌉싸름한 맛뿐만 아니라 달콤함이 입안에 남게 되고요 진짜 믿고 드셔도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사실 이게 마음 같아서 진짜 많이 먹고 싶은데 아까워가지고 아까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숟가락 떠서 아침에 저는 먹거든요 음 쌉싸름한 그 홍삼의 향이 있어요 기분 좋은 향이죠 건강해질 것 같은 그 향 거기에다가 숟가락 묻은 것도 아깝잖아요 음 저거는 남김없이 다 드셔야 되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편안하게 한 스푼씩 두 스푼씩 챙겨 드시는데 그냥 홍삼을 먹고 있다 안심이 되는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홍삼 정옥고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걸로 저희가 마음대로 공개해 드리지 못하는 거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해준 거예요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액 흐름의 도움, 기억력 개선, 항산화의 도움을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초등학생 아이가 둘이 있는 아빠로서 아이들부터 잘 챙겨 먹으니까 아 홍삼 정옥고 선택하기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애들까지 온 가족이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 같이 먹기에는 저는 정옥과 정말 딱인 것 같아요 홍삼 농축액도 있습니다 농축액 같은 경우에는 향도 너무 강한데다가 너무 돼서 애들 먹기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옥고는 농축액인데 달콤해 그래서 먹고 나면 맛있다 그리고 자꾸 이 침이 막 겉돌 정도로 맛있게 부드럽게 드셔보실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정옥고가 많아야 되겠죠 매일매일 꾸준하게 온 가족이 건강 관리하실 수 있도록 총 9병을 저희가 챙겨드리는데요 정관장 브랜드의 농축액 상품 한 병 한 병 가격 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 SK스토어가 소개해드리는 가격과 9병 비교해 보시면 오늘은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진짜 보시면 당분간 가족의 건강을 정옥고에 맡겨도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SK스토어에서 이 정도 가격에 홍삼을 먹는데 괜찮은 가격입니다 총 9병이고요 무이자 10개월로 나눠 내시면 부담없이 한 달에 18,715원에 합계하실 수가 있겠고요 아예 초기 비용을 낮추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네 자동 주문 할인 1,000원에 1,000원 할인 1,000원 할인 받아보실 수 있고요 행사카드 5% 청구 할인까지 다 누려가시면 17만 7,650원에 홍삼 정옥고 9병을 챙겨가실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 면역료 챙겼어? 면역료 넌 챙겼구나 빠이빠이 지휘 잘 갔다와 빠이빠이 너 면역료 챙겼어? 맞다 어머니 면역료 챙기셨어요? 아... 챙겼어 소중한 사람의 면역료 정관장으로 챙겨주세요 믿을 수 있는 면역료 정관장 요즘에는 진짜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들죠 그리고 정말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뭐 또 식사 시간을 불규칙하다거나 우리가 몇 개 식사를 정말 5대 영양소 다 챙기고 건강식으로 식이섬유에 뭐 미네랄까지 다 챙겨서 이런 것까지 먹을 수 있다면이야 괜찮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건강 보조식품에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실 텐데 그렇다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우리는 무조건 홍삼이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네 그 홍삼 중에서도 그 다음에 떠오르실 건 바로 정관장이라는 브랜드가 될 텐데요 정관장의 홍삼 정옥골을 9병이나 챙겨 가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특히나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어른들은 어른대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따로따로 챙기게 되면 이거 번거로운 일이 될 텐데 네 홍삼 정옥골은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한 번에 건강을 챙겨 보실 수가 있으니까 되게 편안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료로 벌꼬리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쌉싸름해서 저는 향이 조금 강해서 홍삼 좀 못 먹겠어 하시는 분들까지도 부드럽게 목넘김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끝에 달콤함이 남기 때문에 이건 진짜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함께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9병의 구성입니다 무이자 10개월도 준비하고 있고요 한 달 부담액이 18,000원대라면 이 정도라면 가족 건강을 위해서 정말 작은 투자 정말 가치는 투자가 되실 것 같아요 SK스토어와 함께하십시오 Thank you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